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실 말씀은 민숙이 육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숙이 육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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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보다 천국의 움직임이 다 되는 원하네 나를 찾았네 나는 또 안고 피하기지 않은 믿음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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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슬픔 솔로몬의 슬픔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슬픔 믿음의 슬픔 믿음의 슬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삼중 축복 하나님의 삼중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죗덩어리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음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중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삼중 축복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합니다 야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인 축복은 참된 축복이여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10편 134편 3절을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외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하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네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게 될 때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5절로 8장을 말씀합니다 야외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야외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외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라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과하는 우리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에 따라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젊은병의 창궐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하시는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야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축복은 주님의 얼굴을 빛이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유신의 병, 환경의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의 빛을 비칠 때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권한당할 때에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샘을 얻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것이 걱정이 가득할 때에 평안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10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한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0편 30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보라 나를 구원하소서 6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절망에 처했을 때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을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치료와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치의 그 흘러온 역사로만 뒤돌아 봐도 권력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정권위에 박히면 줄줄이 감옥에 가고 또 그 권력자의 가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증언들을 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문제를 많았을 때 실패하고 좌대를 했을 때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얼굴비를 비추시고 얼굴 비를 비추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면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잠깐 반짝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처럼 10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출 때에 죄와 절음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정복하고 문제를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생활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꿈을 꾸고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자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임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사이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절망에 처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2사 60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외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절망으로 뒤덮인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치고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나가는 자에게 치료의 빛을 비치고 낙심한 자에게 꿈과 희망의 빛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실사는 절망에 처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소상인들이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방역 2.5 단계로 격상되어서 음식점에 사람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열고 있어도 3명, 4명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점심 때는 직장인들로 바글바글 했더니 식당 안에 지금 이렇게 텅 빈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예수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 6장 26절입니다 야외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축복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주님이신 그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사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10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외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근식 고정에 물러가고 쥐미수시는 넘치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외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의 염려근식 걱정을 가득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하루 종일 염려근식 걱정이 사로잡혀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잠은 더 자지 못하고 뉴스에 보니까 또 잠에 두 사람이 극대한 선택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 그러고도 줄 수 없는 찬 평안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근식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넘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의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다 올 때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다가와도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면 우리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평안함으로 우리가 주님하여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귀는 우리를 늘 괴롭혀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갈라서게 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싸우고 나뉘는 것은 마귀 역사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교회에 사도파오리 곤면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녈을 갖다 두면 마귀 역사요 사랑과 용서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께도 맡기 귀한 삶을 감당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체 입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평안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상처를 헤아릴 수 없는데 주님은 다시 오니 주님 내 마음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가 출현받고 내 육신의 질병에 출현받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야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평안함이 넘쳐라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한 호레이셔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셔 스페포드 씨는 저명한 변호사여 대학 교수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무디 부흥사의 또 사회계 동력자여 재정기인 후원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시카고 전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 교회도 무디 부흥사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고 또 스페포드 씨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별장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스페포드 씨는 바로 1년 전에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이 불로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45살입니다 의사가 그와 그의 아내가 너무나 낙심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것을 보고 이제 좀 휴가를 내서 좀 건강을 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권면을 받고 온 가족이 유럽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부흥산부디께서 런던에 부흥회를 열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가서 좀 쉬고 또 부흥회도 참석하자 이렇게 개의세였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내 딸과 함께 이제 휴가를 내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게 되었는데 떠나기로 한 날 이 변호사니까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아내와 어린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어보냈는데 313명을 태우고 순항하던 이 여객선이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에 영국 범서가 정면 충돌해서 배가 깔아앉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었습니다 부인 안나는 선원에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지만은 11살 9살 5살 2살 2살 난 4살이 다 물에 잠겨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고 시기를 들은 스페어포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전부 한 장에 날라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부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한순간에 사랑하는 내 딸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되어서 쉬고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가는데 선장이 스페어포드가 부르더니 바로 이 지점이 사고가 나서 배가 가라앉은 지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르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그 추운 바닷물에 빠져 죽었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와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눈물로 통극하며 하나님 앞에 불을 치셨습니다 아침 동이 토하며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맺습니다 그가 밤새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는데 상해 달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 마음 깊은 것에 물밀듯 평안함이 밀려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열한기야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것은 순애녀인 이야기입니다 순애녀인이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제야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낙이를 타고 달려가는 길에 엘리사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사환 개하실을 보냈을 때 샬롬이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샬롬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이 스펙포드 씨에게 임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감동에서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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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것이 오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가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물결이 팍 물리쳐올 때 2절을 적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모습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 지은 죄 주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뭉개구름이 일어나는 그 구름 속에서 청원가 내 딸이 아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절을 적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스페포드 씨는 남은 여생을 예루살렘에서 고아와 가난 사람들을 돌보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한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늘 풍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어떤 문제와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믿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압제 수 이수 놀 수 젊은 college 음료 지이 이 INTência 이련 숙소